전국의 시청자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이버 TV 여러분들도 반갑고 21명의 VVIP 유로 사이트 회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유로 사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버전이 있죠 어차피 이건 내만 아는 버전이거든요 하늘나라라고 하면 이해되겠죠 하늘나라이라면 땅은 아니잖아요 애들도 알아듣기 쉽게 그죠 하늘나라이라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계 청계 신계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여러분도 다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맞죠 그러면 하늘나라 청계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버전이잖아요 이런거 요 유료 사이트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천계에 올라가 봤자 인간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타낼 수 있는 기운줄은 2262줄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어통 들어봤죠 이걸 우리는 성신수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봉황의 기운을 타고났거나 봉황의 기운을 합의를 해야 돼 우리 문중에서는 성신공부라 그래요 성신수련 그러니까 이룰성자를 써서 성인성자를 써서 성품성자를 써서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성품성자를 붙이면 완성 인간이 되는 거고 성통공안의 주인공 이룰성자를 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또 성인성자를 쓰면 완전한 개벽쟁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 어통은 들어봤다 분명히 동의하죠 2262가닥 중에 기운줄 중에 천상에 올라가면 어통기운줄이 18줄이 딱 허락을 합니다 정적할게요 오랜만에 해서 잠깐 잊었어요 16줄 어통줄은 한번 적어볼게요 어통 아니 오늘 공지사항만 할 건데 몇 개 받아 적을 거리는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또 공지사항 얘기하는데 이런 걸로 좀 꼬셔야 돼 그래야 이분들이 와 공개강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살 제가 미끼로 떡밥으로 꼬시는 거예요 어통줄이 16줄이면 여러분들은 수은대신사 정산상제님 이런 말 들어봤죠 개벽쟁이들 고런 분들이 개벽쟁이들 개벽장이들 똑같은 말이에요 장이라고 할게 18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안한데 여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문을 꼭지를 먼저 따야 되는데 이게 특별수련 중에 특별수련이에요 사랑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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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신통의 텍스트거든. 이거는 범신합일이라고 그래요. 즉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나야 되는데 태생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산의 자리를. 그런데 범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범호자 호랑이. 그런데 이 두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황호가 있고 노란 줄무늬 알죠? 백호가 있습니다. 이 개념으로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이거는 천기누설. 이 텍스트는 여자들이 탄핵이 유리하다 그랬어요. 혼집에서. 여기까지 우리 분 중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에 있는 게 천문이에요. 이거는 용신합일이에요. 즉 용의 기운을 부려서 쓸 줄 아는. 그러니까 용신합일이라는 말은 합자 이렇게 적죠. 합일. 그렇다 해주세요. 맞잖아요. 합일 이렇게 하면 그 자체 이런 말이거든. 천계에서 허락하는 건 32가지 텍스트밖에 없어요. 합일하는 인물은. 32가지. 그런데 16 더하기 18을 해봐요. 몇 갠고. 34가 되죠. 34 빼기 8을 해봐요. 26이다. 그렇죠? 32분 중에 지구 땅덩어리 허락한 건 이 28가닥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몇 분이 빠집니까? 6분 딱 빠지잖아요. 이 자체는 6분이 교황짜리, 달라이라마짜리 이렇게 다 빼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불변이에요. 인간은 못 다가가는 영역이라니까 자리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끼리 개별 공부하는 분들. 어보좌 이런 얘기 들어봤죠? 상좌, 상석인의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보좌, 황금좌 이런 거.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이 6줄은. 그럼 이 8줄을 왜 빼놨냐고. 이게 일반 줄이에요. 일반 천인들 거. 신인이라 그럽니다. 이게 8줄이 딱 남아있다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력이에요. 8가지 줄.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건데. 이거는 유료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보다는 20%에서 30% 오픈을 다 하거든. 어차피 여러분들은 얘기해도 이거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 상태에서 이거 말문 범신만 하나 살짝 끌고 옵니다. 여러분들 생일 다 다르잖아요. 음력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범신을 합의를 했을 때 일어나는 텍스트가 있다고. 세 가지 종류만 딱 얘기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마에서 불꽃이 올라가는 텍스트가 있다고. 이마에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 아니에요. 공개 강자인데. 공개 강자 안내하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부를 밑밥을 깔아놓고 떡밥을. 2부에서는 낚싯대를 설치하고 공개 강자로. 3부에서는 공개 강자 장소에 가서 고기를 낚는 거예요. 일꾼들을. 하늘의 사자들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마에 뭐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꽃. 네? 꽃불. 꽃불이라고 그랬는데. 꽃불. 꽃불이 올라옵니다. 꽃불이 올라올 때 빨간색하고 푸른색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말 못해줍니다. 나는 빨간 불꽃 봤는데. 그런데 봤는데 어째라고 내보고. 밥 한 그릇 산 적이 없는데. 내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한 가지 버전이에요. 우리끼리 말로. 저기 지도자들도 앉아있습니다. 내가 이런 텍스트 하나. 안 합니다. 원래. 안 해요. 사랑방방장들 아니면. 안 하는 버전이라. 여러분은 지금 사랑방 교육과정에 놓였죠. 졸업을 하죠. 그럼 졸업을 하면 제가 근육을 다스리라고 무슨 주문을 줍니까? 백강주 주잖아요. 그 다음에 피를 다스리라고 뭘 주죠? 호두주. 이건 졸업과 동시에 줍니다. 지금은 원래 안 줘. 금방 꽃불 버전 하나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피 말고 그 다음에 뭐 줘? 뼈. 뼈골자. 이거는 뭐 주죠? 누가 말문이라 그래요? 약손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줘? 뇌궁이라 있다. 그죠? 이 세 가지 갈래가 있거든. 이거는 뇌궁이라 안 하고 원래 뇌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두엽. 이렇게. 측두엽. 관자놀이에요. 그 다음에 후두엽. 이렇게. 이 전두엽은 감각의 뇌입니다. 우리 공부가 인문학일 수밖에 없다니까. 측두엽은 듣는 뇌이에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고 천이톡. 이건 보는 뇌 천안톡. 후두엽입니다. 보는 뇌. 이렇게 정리되면 이것이 케어되면 왜 좋으냐면 이 뇌속에 이거는 우리 공부로 이거는 말문 들어가도 돼. 이거는 포함.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원래는 약통주문이라는 소말문이 있어요. 그게 약통주문이라고. 약손 다음에. 있어요. 이걸 말문으로 소말문이니까 정리해도 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첫 번째 버전이 일어나는 자들은 이 천계에 등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두 번째가 꼬리뼈 버전입니다. 꼬리뼈가 3인치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1인치가 1인치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2.5cm입니다. 아시죠? 그럼 3인치면 7.5cm 약 7.2cm 가량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버전입니다. 대열이 몸에서 쏟구치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8가지 기운줄 중에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운줄이라고 합의를 해서 차례대로 범신합의, 용신합의. 그래서 이번에 제 밴드에 알려놨지만 시험치는 거 알죠? 약통주문 받는 방장들. 거기에 첫 번째 네 가지 리포터 형식의 문제가 나가는데 이건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어렵고 난해하니까 첫 번째가 범과 용이 만나거든 승천하라. 40자 이내에 적으세요. 범과 용이 만나거든 승천하라. 무슨 뜻입니까? 40자 이내에 적으세요. 이거를 통과하는 자들이 약손주문을 지금 3, 7일 3번을 끝낸 방장들이거든. 이번에 시험이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디테일한 리포터 형식의 선문답이 4개가 나가고 총 6문제의 면접이 있습니다. 공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범과 용이 만나거든. 이 두 개 다 나아버네. 범도 용도 만나거든 승천하라. 이 하늘로 오르는 겁니다. 오를 승의 하늘천자님. 그죠? 어떻게 오르냐고. 어떻게 천계에 등록이 되냐고. 그래서 이 기온줄을 이것밖에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에 백운장님하고 우승님 어통할 때 천기누설 살짝 빼냈듯이 여기서 인간이 다 낼 수 있는 거 내가 연결해줘서 여섯 가닥밖에 없어요. 열여섯 어통 중에. 열 가지는 하늘이 문을 못 열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는 두 가지 기온줄만 가능해. 금강채하고 진인채. 여기까지만 오늘은 오픈합니다. 일단 나가자. 이거 하나 자를게. 금강채